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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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보고 간다 옷이 뭐하기 팔렸지 17송이 100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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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땡겼다 구매욕구가 오마무시였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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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17송 올리는 거야 뭐 망하는 거니까 역시 위치 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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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7쌍 올리는거야? 뭐 어려운거 아니지 그냥 대충 하다보면 올라가는 것이지 분위기가 심상치한데 벌써 2역을 썼네 그것도 11,12에서 가나요? 바로가면 바로 터칠텐데 말을 쏟는게 쫙쫙 물을 찍어 배고파 다시 Matth인 치즈 기운 잘 모르는거 같다 아우 30%인데 안올라가네 아하하 안올라가 30% 30%인데 원트에 끝났으면 좋겠다 오케이 5억밖에 안썼어 이제 큐브 옵션 띄워내는거 아니야 아 30%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부담되어가지고 제사용 3% 넘써야되는게? 어 이거 뭐야 3%는 어떡하냐 써야겠지? 어 이건 가야겠다 야 풀과 미초에 힘 덱인데 가야겠고 에디션은 레전드리 가는거 아니야? 설마 설마 2줄만 띄우고 싶은데 이건 안되지 이것도 안되지 역시 에디는 금단이었는데 건드리러스 만들고있다 아 여기서 끝나네 많이 들어가네 역시 에디는 건드리는거 아니야 레전드 못보내면 계속 내고 레전드 못보내면 계속 내고 뭐지? 야 난 만들긴 했는데 한번만 도전해볼까? 느낌이 좋은데 괜히 했다 야 아 될것같은데 느낌이 좋은데 한번만 해볼까? 아니 근데 어차피 필요도 굳이 별 올릴 필요 없는데 감이라고나 할까 왠지 될것같은 기분 하지말까? 터지면 아까울것 같은데 그만할까? 굳이 돈을 쓴다라 터질텐데 계속 감 터지는데 근데 올라갈것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다 굳이? 굳이? 굳이 한다 15억 더 썼네 10억인가? 그만했어야 됐다 하지만 끝이 없는 법이지 사람의 욕심이란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인가? 왜 절제를 안 하는거지? 그렇게 17성을 못 띄우게 되는 결말이로구 퓨이? 끝이 없는 것같은 시간 끝이 없는 것같은 시간 긴 수상 끝이 없어서 딱 ED 건들기 전까지만 참 좋았는데 아쉽네 아쉽네 edu 건들기 전까지 참 좋았는데 그냥 18성일때 그만할걸 일하는 후회를 해봤자 이미 늦었죠 그저 과거의 후회일 뿐이지 시간의 낭비 아니겠나 언제가냐 근데 언제가냐 1억 5천밖에 안나버렸는데 일곱번째 아냐 여덟번째? 여덟번째 진지 안터졌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 아 라스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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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그만하자 마크 진짜 마지막 하락하면 17성 집안할걸 아 그만할걸 터졌다 이제 간다 하하하하 그만했어야지 그걸 왜 해가지고 아 왜 18성 하고 있냐 그만해야지 터진다 이제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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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만해 이제 어 그만해야될 것 같은데 그만해야될 것 같은데 터진다 이제 아 아 마지막 마지막 정말 마지막 라스트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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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쓰자 27프로에 배추 완자 에디트 오소 봤어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허락해 좋아 workers 하々 shady trump 형 끌려 형